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하바 살람 할로 오늘 영상 기타 안되고 있잖아요. 뭐예요? 기타 공장 영상이 아닌 거야. 뭐야? 박길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기타 리뷰 영상 찍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어떤 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거냐면요. 기타 사실분들. 기타 입문하실 분들 기타 고르고 있을 때 제가 또 기가 막힌 거 야무진 거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바로바르게 악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악기입니다. 우리 코르트사의 ARTH 100입니다. 오늘 이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에서 29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30만원이 안 되는 악기인데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따가 중간에도 그리고 끝에도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거 같습니다. 제 이전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제 이전 영상에는요. 올솔리드 악기라 그래가지고 아주 스펙 빵빵한 벤티볼리오 악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오늘은요. 그 영상에서도 언급한 탑솔리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게 솔리드라는 거예요. 아마 뭐 시트카스프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암튼 탑솔리드 악기 이 상판이 정말 사운드의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탑솔리드 악기 정말 야무지게 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늘 그렇듯 약기 스펙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요. 차차 얘기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트 얼프 얼스백 송기타입니다. 탑솔리드 기타라고 써있죠? 현재 판매가 29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가격이 할인가입니다. 제가 드릴 링크로 들어가셔야 이 가격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냥 네이버에 뮤지션 마켓 치시고 왜 이 가격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세요. 자 일단 뮤지션 마켓이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CS 시스템 완벽한데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15조에 사은품 패키지 증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고요. 혹시 하나만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 달았어요. 제가 직접 뮤지션 마켓 사은품에게 전화드려가지고 안부 인사 드릴 것 같은데요. 암튼 하나라도 빠짐없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얼스백입니다. 여기에 글 써있는 거 보면요. 호주팬들이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시리즈라고 합니다. 스테디셀러라고 보면 장기간 동안 계속 꾸준히 계속 잘 팔리는 그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이 콜트라는 브랜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홍기타뿐만이 아니라 일렉기타, 베이스 등등 많은데요. 어마어마한 브랜드입니다. 진짜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입니다. 바로 콜트, C-O-R-T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악기는요. 디바디죠. 디레드덕바디입니다. 그리고 범용성이 강점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탑솔리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시트카스포스 많네요. 강도가 우수하고 밀도 있는 안물과 탁월한 톤의 색채로 정평라인은 전판제입니다. 모든 종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응하여 범용으로 사용하여 가장 적합합니다. 뭐야? 입문용으로 요거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측구판은요. 마호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넛과 세들 나와있는데요. 물소뼈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브릿지도 이렇게 설명 나와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바로 정지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추럴 블루즈 그리고 내추럴 사틴 이렇게 있습니다. 유광과 무광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무광입니다. NS 모델이죠. 내추럴 사틴을 주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간단하게 스펙지 드리니까요. 다른 악기와 비교하실 때 요거 캡처해주셔가지고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악기 스펙까지 간단히 보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이 악기 봤고도요. 제가 많이 연주를 해보면서 좀 적응을 좀 했는데요. 요즘 입문용 기타 정말 잘 나와요. 진짜 이제 기타 입문하신 분들은요. 이제 이런 악기 만드는 학생들이 고객들의 니즈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 우리 한국인들이 환장하는 뭡니까? 가성비. 이런 악기 이런 스테디셀러 이런 모델들은 가성비 중에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기타봐도 콜트 쓰고 오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콜트가 답이다 라기보다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악기 사실 때 여러 개 두고 고민하실 거잖아요. 이 콜트는 꼭 들어갈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만큼 검증이 되었고 그리고 또 박세준 님이 광고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 이거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들려드리면요. 대충 연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저거는 제목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는 이 정도만 들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밖을 찍을 때마다 드렸던 말씀인데요. 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사실분들은요.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일단은 가격대입니다. 가격 얼마짜리를 살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악기를 리뷰를 하면서 메리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글자로 끝낼 수 있어요. 탑솔리드! 탑솔리드라는 게 정말 메리트입니다. 입문용 기타 물어보시는 분한테 무조건 탑솔리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탑솔리든지 탑블레이든지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탑솔리드가 사운드를 정말 끌어올려줘요. 이 말을 그냥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탑솔리드 아닌 기타가 다 둘이다, 이건 아니지만 탑솔리드인 악기는 사운드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좋은데 더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여러분들, 기타 오래 쳐야 될 거 아니야. 치기 싫고 연습하기 싫고 손가락 아프고 할 때도 너무 예쁘고 완마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이 드셔야 연습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보셔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냥 정말 이런 진짜 무난미란 말이야. 막 색깔, 핑크색 기타, 파란색 기타, 노란색, 검은색, 하얀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악기가 부르실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그냥 무난한 나무 색깔, 나무 느낌 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심플미에 또 땡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추적해도요. 기타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시니까요. 가격과 디자인 이 두 개는 꼭 신중히 고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박세주인이 리뷰하는 이 콜트 어스 100을 또 매력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또 사운드 샘플 기가 막히게 들려드릴 겁니다. 사운드 샘플 듣고 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이 박세주bo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또 사운드 샘플도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악기 스펙 소개시켜드릴 때요. 여기 문구에 범용적이다 이런 단어가 쓰여있었어요. 사실 범용적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진짜 이 콘트라드벤은 진짜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용?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스트로크하는데 약간 뭐라 하지? 약간 따뜻함이 좀 느껴집니다. 진짜 고가의 악기에서 들을 듯한 그런 어메이징한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악기는 그냥 노벨상 타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성비가 기가 막힌 겁니다. 목재 울림이나 이런 따뜻한 소리 그리고 또 핑거 스타일 할 때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리게 들리고요. 녹음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소리 좋아서 다행이다. 저도 박세준 이름을 걸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소리 안 좋으면 저도 어떻게 하면 영상에서 아, 여기 타야 여러분 사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학기 무조건 사세요. 사세요. 죄송합니다. 2학기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학교 와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운드 다 들어보시면 좋겠지만요. 또 그렇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문용 기타, 저가용 기타, 탑소리드 기타 리뷰한 거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로 다 들어보시면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 타임스테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만 원대 학기 사시든 20만 원대 학기 사시든 30만 원대 학기 사시든 아무튼 정말 소중한 돈이고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시는 거 사고 나서 후회 없으시게 확실한 구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악기 구매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꼭 신중하게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아무 기타나 리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매력 있고 어느 정도 겁듭든 악기를 해야 저도 문제가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지갑을 여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짓 없고 보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콜트 얼트백 진짜 이런 악기로 입문하신 분들 진짜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정 댓글과의 설명란에요. 이 악기를 구매하실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 현재 가격은요. 29만 9천 원이지만 들어가시면 가격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박대주인 퍼프에요. 그래서 꼭 거기서 구매를 하셔야지 하늘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사은품은 다 챙겨봐주시고 저에게도 소중히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다 헤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사시고 진짜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신중히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기타 입문해가지고 박대주인 기타 강좌 영상 올리면 빨리 다 같이 다 치자고 열심히 올리잖아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거야. 같이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런 저가형 입문용 기타 탑솔리드 기타 올솔리드 기타 다 한번 리뷰 한번 해볼 거고요. 통기타뿐만이 아니라 일렉기타도 하고 있으니까요. 통기타가 아닌 일렉기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제 채널 영상 기다려주시면요.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뷰 영상이랑 연주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콜트 얼스백 또 제 지인분들 중에 기타 입문하시려고 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기타가 또 생겨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르쉬르스 구르쉬르스